한국교회 대표적인 연합행사인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4월 5일에 드려집니다. 한국교회는 해마다 연합과 일치의 정신으로 부활절 예배를 연합으로 드려오면서 우리 사회에 부활의 기쁨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올해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의 정신을 살려 여러 예배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석표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먼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모든 교단과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다양한 전통들이 있는데요. 이런 전통들을 살려서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교단 중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교회 부활절 준비위원회 측이죠. 오는 부활주일 4월 5일에 오후 2시 연세대 노총극장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엔 8개 교단을 비롯해 40여 개 교단이 함께합니다. 모든 교단들이 다 함께해서 한국교단을 이루어나가면서 부활 능력으로 보금의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교단을 준비하고 있는 부활절 예배가 있고 또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예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관이죠.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는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연합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협의회는 고난받는 현장을 찾아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자는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 일축일을 맞아 4월 첫 주에 팽목한 현장을 찾아갑니다. 고난 주간 4월 3일 성금요일에 세월호 마지막 남실종자 8명의 가족들을 초청해 함께 배를 타고 나가 사고 현장에서 이들을 위로하는 기도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기도회를 갖는 것은 실제로 고난받는 이웃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공공성 회복을 위한 또 시대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출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팽목한 기도에 이어서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는 오는 4월 5일 부활주일에 이른 새벽 서울시내 한 교회를 정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연합과 일체의 정신을 살려서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배 장소와 시간이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가 제시한 설교문과 예배 주제 등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지만 현재 조율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양측의 대표자가 서로 연합 예배에 참석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렬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어서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는 각기 서로 다른 방식의 연합 예배를 드리되 연합과 일체의 정신을 살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